용쾌해 지금까지 살아남으셨군요. 이제 남은 건 경쟁자 제거입니다. 정치 가능. 이간질 가능. 난 네가 누군 줄 알아. 뭐 뭐한 거 아니에요? 주시기 싫으면 얘기하라고 상관없어요. 분량 안 나오니까 빨리 핸드 주세요. 힌트 주세요, 이거. 박명수 삼촌 놀아나는 거라니까? 지목된 최종 탈락 후보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뭐죠? 최고의 버추얼 스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갓스타는 차가움 속의 따뜻함을 지지고 계신다. 데뷔카우 진심으로 했습니다. 캐릭터의 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은 스타를 뽑았어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난 1등이니까. 얍 얍 얍! 데뷔카우 결혼 생각 입다, 없다. 데뷔카우? 내 머리, 삼겼네. 고맙습니다.